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놈의 사단도요 24시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깨어있어야 됩니다 잠자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디에다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냐 이런 의미입니다 21세기가 되면서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시험이 공산주의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좋은 시스템이 못 된다는 결론이 났지요 반대편에 있는 게 자본주의인데요 자본주의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자본주의는요 사람이 원래 함께 노력하면서 살 수 있기는 했는데 그 결과로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이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자본주의는 이렇게 뭔가 나라가 발전한 것 같은데 이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돈이 최고다 물질 이거에 딱 사람들이 생각이 고정돼 버린 겁니다 성공의 개념도요 돈 많이 번 거 딱 이게 성공의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요 2000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딱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방탄과 술 취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육신적인 방탄과 술 취함과 마약 이 흑한 문화에 빠져버리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육신적인 거에 빠져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이 돈에 대한 걱정으로요 육신적인 거에 또 잡혀버렸습니다 그 안에서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에요 자살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했습니다 과학과 모든 문화가 굉장히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물질문화가 발달되니까 사람은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이 와서 점점 자살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오기도 전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삶이요 무너져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계산한 날이 오는데 그 전에요 이미 무너진 상태로 우리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먼저 회복해라 이사에서 60장에도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과 캄캄함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실제 그렇잖아요 세상이 지금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완전히 물질문화에 물질문명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마저 교인들마저 이 물질문제 때문에요 꽉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이 빛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 물질문명 이거에 혼란스러운 거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과 그리스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이 영적 사실을 붙잡고요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우리가 조금 기도 제목으로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붙잡을까요 이사야서 62장에 나와있는 표현을 가지고요 우리가 깨어있는 게 어떻게 깨어있나 좀 우리 기도 제목으로 좀 간단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62장 2절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 쉽게 말하면 적군이 오나 안오나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이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적군이 언제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를 침입할지 모르죠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파수꾼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요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십시오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다 나는 우리 지역의 영적 파수꾼이다 나는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영적 파수꾼으로 부른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현장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끌려가서 슬퍼한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승리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파수꾼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프로바이더 하죠 우리가 역심이 힘을 내서 보호하고 지키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십시오 나는 누구냐 21세기 영적 파수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영적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일을 감당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힘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파수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가난한 땅 정복을 할 때 여우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을 정복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거기에 시리를 형성을 하고 군인을 갖추고 정교하게 지키는 그런 나라하고 광약길 40년 뜨내기로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구 역사상도 보면요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여야지 작은 나라 하나라도 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광약길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도 제대로 없고 갑옵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난한 땅을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딱 하나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멍청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전쟁을 앞서 했던 여우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너에게 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파수꾼으로 파수꾼다워지려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길이 평탄하여지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파수꾼으로 깨어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서 날마다 새해 먹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오늘 다시 한 번 하나님 말씀으로요 새 힘 얻으십시오 우리가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체험하시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파수꾼으로서요 우리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금을 들었는데 실제 이 보금이 나에게 보금화되도록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사야서 62장 2절에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이 올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해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들 통해서 큰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길을 여지고 계세요 그리고 걸림돌 돌을 제거해라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으면 사람들이 오다가 넘어지니까 장애물을 제거해라 실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24시간 역사하시는데 이 사단이요 허시탐탐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보면서 영적 싸움 싸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내 삶에 자꾸 왜 어려움이 올까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스트러글하고 있어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누군가 눈 열린 파수꾼이 세워져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을 예비하고 돌을 제거해라 우리 개인과 가정의 배우의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비슷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물질적인 것을 주면서 성공을 주면서 유혹하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간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사단이요 물질적인 것을 주기도 하고 염려도 갖고 오면서 물질적인 것에 붙잡혀서 영적인 것을 뺏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를 수축해라 누군가는 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누군가는 보여줘야 됩니다 연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건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 연약하고 작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때는 주변의 강대국을 오히려 영향을 주고 다스렸습니다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는 어땠습니까 평상시에 영적인 것을 놓치면요 당연하죠 물질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죠 그런데 영적인 힘을 누린 소수의 사람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소수의 사람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뭐하라고요? 길을 준비하라고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내가 이 길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흑암새를 꺾을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시간 지나갈수록요 더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딱 완전히 삶에 사로잡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요 미혹의 영 이 거짓의 영에 속아서요 다른 거 붙잡게 돼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성령께서 미리 예언하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가지 종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삶이 잘 안 풀리니까 복음은 진짜 비밀이 있는데 복음을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꾸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때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은 이걸 먹으라 말하라 이런 가르침이 올 것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단체들 보이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받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길을 예비해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라 누군가 저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흑암을 꺾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요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지역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예수 믿자마자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해 보여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세요 없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게 하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는 이미 처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갖고 승리했습니다 노예로 갔는데도 승리했고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노예 포로보단 훨씬 낫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누리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복음을 들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이 생깁니다 환경을 완전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어요 육신적인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이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 그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힘과 기쁨이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사단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준비해라 모든 영적 장애물을 다 제거시켜버려라 24시간 깨어있는 비밀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깨어있는 비밀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깃발들라는 겁니다 깃발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전에는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할 때 깃발을 세웠어요 이제 모여서 싸우자는 거죠 또 승리를 했을 때 가서 그 깃발을 꽂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깃발을 꺾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세우랍니다 우리를 깃발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겁니다 그게 24시간 깨어있는 비밀이에요 믿음을 해보고 가십시오 10편 40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어요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겪었습니까 왕이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요 전쟁의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 편 지도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어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그때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와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완전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이건 완전히 모든 희망과 소망이 잃어버렸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0편 40편 3절에 이런 찬양이 따라옵니다 새해의 노래에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온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죽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큰 문제가 있다 큰 증인으로 세워질 겁니다 깊은 문제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수렁 속에 있을 때 깨어있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깃발로 사용하실 시간표가 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왕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발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보고만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뻐하십시오 여우와의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불렀다 나를 깃발 세우는 자로 불렀다 정말 복음을 누리고 하늘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번 연말 연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열흘 딱 남았습니다 이 시간 이방인들이 그 마음을 험한 것 같이 험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은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것만 밝아가지고 점점 어두움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 사람이 예민한 것 같은데 사실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굉장히 똑똑하고 막 계산 많이 해서 막 잘하면 잘할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지혜문을 여시는 걸 체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밤새 계산하고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낸 답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지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똑똑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복음을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세상에 이 흑암 문화의 또 복잡한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주변에 복잡한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똑똑한 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잘못 들으면요 우리도 거기에요 휩쓸려버려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거 다 듣다 보면 영적인 것은 싹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어놔야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중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판단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영적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미국의 복음 전하는 데 사양할 줄 믿습니다 21세기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깃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세은에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 비밀로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수꾼으로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깃발든 자로서 하나님 저에게 새해의 은혜를 더하여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0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복된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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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